창식아, 왜 그래? 창식이 무슨 일 있어? 창식이 화났어? 창식이 기분 안 좋아? 창식아, 산책할 거야? 창식아, 오늘 산책 못하는데? 창식이 삐졌어? 왜 그래, 창식아? 창식이 무슨 일 있어? 창식이 정말 이럴 거야? 창식아, 산책할 거야? 산책 가볼까, 창식아? 창식아! 창식아, 왜 그래? 창식이 기분 안 좋아? 창식아, 산책 나오니까 좋아? 내 말 안 들려 창식아, 나 안 보여? 창식아, 산책 나오니까 좋아? 창식이 나빴어 창식이 정말 이럴 거야? 창식이 나빴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!